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만 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결국 국민의힘에 소속되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주장했던 나는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그런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1월 18일 날 동아일보의 고도회 기자와 나머지 2인 3인이 심청 분석한 그런 단독 보도를 터뜨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건의 법정 분쟁 해결사로 활동함으로써 그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곽상도 의원의 연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곽상도 전 의원의 주장에 신뢰성을 두었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특회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1월 17일 날 화천대유 자산관리로부터 50억 원의 내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9월 27일 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만 50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파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곽상도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 같은 압수수색은 검찰이 지난달 10월 1일 날 곽상도 의원의 전 아들인 곽병채 씨 32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를 연조치다. 참고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2015년 화천대유의 1호 직원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의 추진보전 명령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법정 분쟁 및 인허가 절차 해결 등에 대한 청탁을 도와주면 아들을 취업시킨 이후에 급여 형태로 개발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에 2019년부터 2020년경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자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곽 씨를 통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연락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까지가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이자 특종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건의 관련성이 처음 터져 나온 시점이 9월 말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세 정도로 표마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비리의익이 점점 번져나가자 아들 곽병채 씨는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자신이 어떻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는 글을 SNS에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태 씨의 주장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50억 원을 받은 이 사실을 최근에 아셨습니다. 암의전이 되어 어머니께서 올해 2월 거동이 불편해져 입원하셨고 급기야 5월 20일 벼르시하셔서 말씀드릴 사정이 되지 않다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셔서 거비랑 성과급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것으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설계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곽병도 씨가 자신을 변호하고 아버지의 그런 관련서를 아주 전면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말부터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개입해 중재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관련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위기를 막는 데 도움을 준 정황을 고착하게 됩니다. 검찰은 2015년 6월 무렵에 김만배 씨가 곽상도 당시 의원이 법정 분쟁 등을 도와주면 아들은 하천대유의 취업식이고 사업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들 곽병태 씨가 아버지의 소개로 하천대유를 알게 되었고 2015년 6월경에 입사한 바가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11월 11일에 국회의원직 사퇴가 수리됐습니다.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194명이 찬성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사퇴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곽상도 수호는 없다면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은 11월 2일 날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가 만일 무죄임을 확신했다면 다른 의원들이 압박을 하더라도 끝까지 아마 버텼을 것으로 봅니다. 죄인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몰아붙이더라도 끝까지 맞섰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정황을 미뤄보면 검찰청의 주장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건의 진실은 끝까지 가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곽상도 수사에만 거칠 것이 아니고 한시바피 대장동 오시브클럽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장동 개발사건의 그분, 그분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